Howpoive 제화나 정글세기를 시비 털면 유미가 훅하 잠깐 올려둬아 바로 사과한다 하하하 이건 너무 쓰레기 아니야? 여러분 보이시나요? 유미 4000rp 짜리 패키지로 산 우리 혜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워 그냥 싸우라고 플래시 워와위 와이 아 씨발 아 애 플래시 썼구나 아 아 잠시만요 카카오 키느라고 유의하니까 라인전도 중에 별짓을 다하네 컨셉 노재비 아 도와줘요 아 1초인데 뭐하냐 얘는 제 서포트 룸이 나오면요? 다 짤건데요? 아니 저는 여기 부캐니까 살짝 빡겜하면 매너 없잖아 양악이잖아 그냥 매너 하는거죠 페널티 달고 버려 씨발 아하 아 빠르게 버렸지만 숙주를 아 진장 아니 마야 아니 마야 난 살았어 난 살았어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비스킷 특성도 마나 차긴 해 아 뭐야 헐 나 퀴 없맞춰서 어디갔어 아 아하 아하 씨발 같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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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같이가라고 포탐이 파괴되었습니다 뭔소리야 지지리얼은 그냥 닿지 유도용인데 아 편안하구만 아니 나 이거 덤프아바타 옛날 몇년전에 글 올린거에요 왜 지금 산다고 덧글다냐 이 사람 뭐야 아 진짜야 보여줄까 여기 네이버 1 떠있죠 소록색 야야야 버리지마 어제도 몰랭 3판만 할라그랬는데 3연표를 한거야 근데 그 3연표도 존나 억울하게 했어 진짜 근데 눈 돌아가가지고 그래도 자제했어요 원래 6시까지 하는데 눈 돌아가면 잠깐 호흡 가다듬고 이건 아니지 다음날 일어나야된다 죽었어 그래 나다가 그래도 몰랭 하는것도 다 그냥 그거야 지고 끄면은 다음날도 질까봐 야 가봐 내가 이새끼 방해할게 이새끼 집가거든 아 안가? 어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카일라 집안가네? 너 언제가려고 호호호호호 못가요 하하 하어 야 이 레깨 너무 빨라 나 이씨 아니 이새끼 망자의 거부 때문에 할 수가 없네 아 괜히 깜찍거렸네 다날때 신청할까 말까? 그럼이야 뭐 얌지게 먹어줘요 잉기머리 저거는 저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잉기머리는 톤이 있습니다 잉 잉기머리 잉기머리 이렇게 늘려야 돼 치즈 느려지듯이 저거는 좀 식은 치즈 좀 치즈가 늘어나듯이 해야 돼요 아 이새끼 애니비아 벤 당해서 저러네 아니 같이 하세요 재미있네 아 몰라 게임소의 게임이다 다치 정의의 날개로 다치 매드보비 갑니다 아 씨발 왜하네 다치 이거 설마 시작됐냐 아 다행이다 아 다치 성공했다 아 아 아 이걸 사네 다치 매드보비 지렸죠 죽음 때문에 살았다 이거 네이스 안좋다 잘가 다 죽어버려 대새끼들 진장 이블린 믿고 있었다구 아 아 개새끼야 아 이새끼 자꾸 CS먹네 네이스 네이스 아 이블린 너무 잘해 정글이지 다 먹어 다 먹어 진짜 다 먹네 네이스 다 먹네 네이스 롤로 화난 멘탈은 롤 이겨서 치유하는게 맞는데 그게 안되면은 저 그냥 담배 한 대 피고 말아요 담배 한 대 피우면서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봐봐 나만 화나 있구나 세상은 평화롭구나 담배 한 개 훅 털어 보내는거죠 그거 화 주체 못하면 그냥 게임 꿔야지 그것도 좋죠 이읠시 키밀리 잠시만 Fam 아 야 이거 바로 나가는데? 야 게임 이상해졌는데? 야 야 야 그만 던져 와 야 이거 조합이 너무 안좋아 아니 졌네 이거 게임을 와 아 그냥 던진게 너무 크다 미드에서 아 저 담배 한 날 피고 올게요 아 단판 이겨야지 개같네 네이스 네이스 야 연간시 잡았다 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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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 거의 다 왔어 죽여 연간시 이 새끼 네이스 네이스 진짜 아르바이 믿고 있었다고 너무 잘해줘 예산 육지 내이 이케 에이스 막내현진 마스터 계물찌 114 다이아 1-18점 잡아! 연가씨 너무 많이 있고 뭐하냐지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어 맞아버렸어 아 나 플래시 왜 이렇게 썼지? 잘 썼으면 땄는데 아 왜 안 와! 이거 한번 와줘야지 커버를 정글 오라고 씨발 그냥 못해먹겠네 아니 한번 안아줘 씨발 이새끼 플래시 없어 뒤져있어 다겠네 진정 믿고 있었다고 원래 롤하면 좋을증 생겨 당연한거 아닌가? 님들 막 정글 막 계속 오는데 아 ㅈ같네 하다 갑자기 위에서 더블킬 나오면 어? 어? 플래키 되잖아 다 기분 좋아지잖아 맞잖아 네이스 진정 베이가 믿고 있었다고 괜찮아 괜찮아 그냥 브라움 죽어도 돼 언들만 안죽으면 돼요 그냥 말했잖아 서포스 도구라고 아하 아하 네이스 아하 뭐하는거야 씨발 언들 CS를 건드리네 뭐 두라인을 먹어 와 이런 대기새끼가 다 있어 봐봐 하하 아하 와 싸일필 뭐야 네이스 흠 안맞지롱 아 사비잖아 꺼져 어 뭐야 아 야 너무 쎄 아 씨발 아 이거 템 돈 썼으면 잡았는데 아 아 아 존나 잘해 캐리 아 시비르님 혹시 보고 계신다면 쯧 너무 자신감 잃지마요 나를 만났으니까 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 시비르는 잘했어 다이아에 나같은 원딜이 어디 있겠어 어 캐리 캐리 십캐리 아 여행 영주 으 에이 감사합니다.